복화 1에 10이 단어네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샵이죠. 그래서 샵이 가게 또는 쇼핑하자라는 뜻이에요. 계속해서 허그 허그 H-U-P R-H-U-G 계속해서 H-O-T H-O-T 버그 B-O-G R-I-B-U-G 그렇죠. U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U-O 중에 O 됐죠. 계속해서 합 H-O-P 그렇죠 Fun F-U-M 그렇죠 Dot D-O-T 그렇죠 Cut C-U-T OK MOP MOP M-O-P OK Not N-U-T N-U-T OK MOP MOP M-O-G OK 계속해서 Run Run R-U-M OK 그래서 하나 틀렸는데 M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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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-O-G M-O-G M-U-G M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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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되고 있죠 아 그래서 합 핫 샵 쉬하고 아셔 내구 샵 샵 게 다트 막 우유는 유어 주의 어데는 모아놨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치 도 구십 8천만 쓰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은 다 맞았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